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교육기본통계 조사개요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상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항목의 특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별도의 조사기준일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만여 개의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조사장표에 원격교육현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 등과 같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학교 공통장표와 학생, 입학, 졸업 등과 같이 학재별로 각각 조사하는 학재별 장표로 총 91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조사장표는 기관 개황, 공무원 정원 등과 같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조사하는 공동장표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조사하는 기관별 장표로 총 26개의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추진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사 입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의 자료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자료 수정이 완료된 관할 학교의 조사 입력 자료와 교육지원청의 조사 입력 자료를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전체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조사 입력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시 자료 수정을 요청하며, 자료 수정이 완료된 조사 입력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합니다. 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해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 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통계 자료는 초중 등 정보공시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학교 알림이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단계별 담당자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업무분장 관리 담당자와 부서장이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에게 통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통계 담당자는 교육통계 조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칭하며, 전체 조사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의 교육통계 상반기 통계 담당 관리자에서 본인을 통계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통계 입력자는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지칭합니다. 담당자별 또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에서 조사 항목별로 자료를 입력할 통계 입력자를 등록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이스의 교원, 직원, 학생 등의 교육행정 정보를 교육통계 기초 자료로 연계해오는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별로 통계 입력자가 자료를 입력하며, 통계 담당자가 통계 항목 마감, 제출 자료 검증 단계를 거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스템 사용방법은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정비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 초, 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담당자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되며, 각급 학교 통계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유, 초, 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 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관할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입력 자료는 초, 중 등 정보 공시로 연계가 됩니다. 5월에는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이 실시됩니다. 학교에서 첫 검증이 이루어진 뒤, 통계 자료 마감 제출 후 5월부터 7월까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진행함으로 데이터 수정 및 예외 사유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 중 등 정보 공시로 연계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찬연도 조사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가 실시되며, 교육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중에 검증이 계속되며, 교육통계 조사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연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7월에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관련 사항은 7월 중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주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검증 완료 및 최종 제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에는 교육재정 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제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4년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공표 이후 조사 결과는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유초중 등 교육통계 사이트를 통하여 유초중 등 교육기관들의 시도별 세부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통계 연보, 간추린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등 다양한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체계는 앞서 살펴본 조사추진체계와 유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학교는 조사 문의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의사항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043-5309-633부터 638까지이며, 문의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학제별로 콜센터 번호가 지정되오니, 학제별 문의체계를 지켜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 중에는 전화문의량이 많아 콜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문의 방법입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조사문의를 클릭하신 뒤, 질문을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시면 응대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게시판을 통해 조사 영역별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게시판에는 조사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유치원 조사표 등 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개요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기본통계 조사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통항목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개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설립현황 항목에 살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추진을 위한 일원화로 대표자명을 입력하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환경 항목에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항목은 정보공시 중복 조사 항목임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교원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근로계약시간이 주당 근로계약시간으로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교원 교원자격증이 모든 정규교원이 취합 및 조회되도록 교원자격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원자료를 취합해왔던 장표이지만, 4세대 나이스매뉴얼 변경으로 원자료를 밑취합하는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현황과 마찬가지로 4세대 나이스매뉴얼 변경으로 원자료 취합이 밑취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모듈러 건물의 경우도 조사 대상이 포함되도록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학교 도서관 예산액의 정확한 자료 입력을 위하여 학교 외계 본 예산서 세출 항목을 참고하여 입력하도록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원격 교육 현황으로 2024년 추가되는 장표입니다. 원격 교육 통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장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조사하는 항목에는 원격 수업 운영일수, 사유별 운영일수, 원격 수업 유형, 원격 수업 활용 콘텐츠 유형이 있습니다. 미취학자 현황의 변경사항입니다. 4세대 나이스 학적 처리 변경 및 학제별 항목 일원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미취학자 현황의 세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학생 상황 변경사항입니다. 4세대 나이스의 학적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통계 조사 항목도 변경되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유예의 장기결석과 미인정 유학 항목이 삭제되고, 대한교육기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회 학적 관리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회 학적을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세부적으로 미인정결석, 해외출국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이며, 해외출국은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한 경우를 조사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4개의 부적응 항목이 1개 항목으로 통합되었으며,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회 학적 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생 변동상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학제는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증가의 요인의 전입학과 감소의 요인의 전출 항목이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감소의 요인의 장기결석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입학현황 장표 변경사항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입학현황의 경우, 입학자를 입력할 때 동일 학생수가 입학지원자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졸업 후 상황 변경사항입니다. 초·중·고등·공민, 각종 학교의 경우, 기타학교 항목에 입력시,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자도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으로 2024년 추가되는 장표입니다. 고등학교·각종 학교에 해당하며, 학교 교육과정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교의 교과목별 운영 현황을 조사하며, 거점교란 공동교육과정의 강좌 개설 및 운영, 성적 처리 등을 담당하는 학교를 뜻합니다. 과목명과 대상 학년, 학점, 참여 학교 수, 교사 및 강사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정원수 입력 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수를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교원 연수현황 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조사항목으로 직무·특별·기타연수·연수원에 대하여 나이스 원자료 취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설학원 개황장표의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원자료를 취합해왔던 장표이지만, 4세대 나이스 매뉴얼 변경으로 원자료를 미취합하는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조사항목으로 원격 학원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입시 컨설팅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입문사회 항목은 입문사회 자연 항목으로 항목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문 입시 컨설팅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만 등록하고 운영하는 학원을 조사하며, 입문사회 자연 항목은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에 대한 학원을 조사합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입시 검정 및 보습, 특수교육, 기타 항목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기예 항목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및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마감, 승인,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기관 마스터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계조사 시작 전,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 모두 반드시 학교 업무 분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행작업으로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즉 권한관리 담당자가 당의 연도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교육통계부서를 등록하고 교육통계부서장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서 등록 및 부서장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부서원 편성을 합니다. 학년도 확인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교육통계 부서명을 클릭하고, 등록할 업무 수만큼 행을 추가 후, 사용자명에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 선택 후, 업무별 사용자 등록창에서 업무 담당 부서원을 사용자명에서 입력하고 조회 후, 사용여부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부서명, 업무 설명을 각각 입력하고, 정렬 순서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저장합니다. 업무명, 업무 설명은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원 편성이 완료되면 업무별 메뉴 및 자료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년도 확인 후 조회를 누르고 부서명을 클릭하고, 업무명별로 업무 메뉴 관리의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업무 메뉴 관리창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메뉴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부서별 업무명, 업무 설명은 당의 연도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서장은 업무명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의 모든 업무 메뉴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의 사용 메뉴가 다름으로, 메뉴 등록 시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를 펼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에 해당되는 메뉴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전체 메뉴에 대한 메뉴 및 자료 권한이 필요하며, 교육통계 입력자는 공지사항, 통계자료 작성, 출력물에 대한 메뉴 및 자료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단에 교육통계, 교육통계, 상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학교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학교별로 한 명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직명 또는 담당자 명을 선택하면 통계 담당자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 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통계 자료 작성, 학교 개황에 입력한 작성자의 전화번호가 반영됩니다. 통계 담당자 관리에서는 전화번호 수정이 불가하며, 이메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의 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의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다수의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업 중단, 교원 인사 등의 자료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한 후 취합 버튼을 누르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이는 학업 중단 수정 요청 버튼은 마감된 학업 중단의 학업 중단 학생 현황 자료를 추정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하여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상반기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원자료 취합 완료 후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학교 개황이라는 통계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의 경우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처음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통계 항목 중 학교 개황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의 모든 조사 항목 자료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되면, 학교 개황 외 다른 통계 항목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통계 입력자 역시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본인에게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대한 조회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 화면에서 활용 가능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입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은 이전 연도 상하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전년도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전년도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상반기 조사 당시의 시점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전년도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력 장표 상단을 보면 지침과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침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한 자료에 이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증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기되는 오류 사항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저장이 가능하며,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입력할 항목이 많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만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함으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0 입력 기능 및 출력 기능입니다. 일부 장표의 상단에 전체 0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 0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 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 칸이 비워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통계 년도를 선택하여 당의 연도 입력 자료와 이전 연도 입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학업 중단 비교 조회는, 나이스 학업 중단 통계 자료와 학업 중단 메뉴에서 연계된 교육 통계 학업 중단 학생 상황의 자료를 비교 조회하는 기능으로, 데이터 일치 여부, 학업 중단 메뉴의 마감 여부, 마감 일시, 학업 중단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입니다. 교육 통계에서 입력한 통계 자료들은 초, 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 연계가 됩니다. 정보 공시 비교 조회 기능을 통해 교육 통계에서 작성한 내용이 초, 중, 등 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출력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검색 기능은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문화 학생 장표의 국가 분류가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국가 검색 기능을 통해 국가가 어떤 지역으로 분류되는지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올리기 및 내리기 기능입니다. 자료 내리기는 해당 장표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으로, 통계 입력자의 조사 편의성을 위하여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료 올리기는 작성한 엑셀 파일을 일괄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연수 이수, 특수 교육 대상자 현황, 다문화 학생 현황 장표에 해당됩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함으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증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확인이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확인이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검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오류 내용의 경우 반드시 조치되어야 검증 결과가 N에서 Y로 바뀌게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인 경우 통계 항목 마감에서 해당 항목을 마감 취소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재검증을 실시하여 항목 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류 내용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아니라면 좌측 예외 사유의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클릭한 후 학교의 예외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예외 사유의 N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Y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검증 기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작성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여 입력 오류를 없앴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하여 모든 오류가 조치되었다면 검증 제목의 검증 결과가 Y로 바뀌게 되며 이제 마감이 가능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예외 사유를 입력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 입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유 작성 후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 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검증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제목을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마감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안문 상신을 통한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안문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승인,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자체 통계 마감까지 진행할 것인지, 승인 및 제출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반려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처리가 완료되면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 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정 이후에는 다시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출력물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력물은 입력 확인용 출력물, 학교 일란표, 검증 출력물, 확인용 출력물이 있으며, 업무 메뉴를 통해 조사 입력 자료에 대한 각종 출력물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력 확인용 출력물의 경우, 통계 담당자는 연도별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연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입력 담당자는 해당 연도의 통계 입력 권한이 없으면 해당 연도 자료 조회가 불가함으로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의 출력 버튼을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확인용 출력물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며, 학교 일란표는 학교 기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출력물로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 출력물은 관할 학교의 입력 자료 검증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출력물입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중 학년별 학급수 및 담임교원수 불일치 검증은 학교에서 많이 걸리는 검증으로 입력 자료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입력 완료 후 자체 통계 마감을 하게 되면, 통계와 초중등 정보공시 공통 항목에 대하여 초중등 정보공시로 자료를 자동 연계합니다. 미 연계 시 초중등 정보공시에서 자료 입력이 불가능함으로, 초중등 정보공시가 시작되는 5월 전, 즉 4월 말까지 교육통계 담당자는 반드시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마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 배치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교육통계, 초중등 정보공시 연계 프로세스가 개선되어 정보공시 입력, 취합, 정정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통계 마감을 하면 자동 연계가 됩니다. 교육통계와 초중등 정보공시 연계 프로세스를 양쪽 담당자 모두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업중단 학생 조사관리와 교육통계, 학업중단 학생 상황 연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메뉴와 교육통계의 학업중단 학생 수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학업중단 메뉴의 학업중단 학생 조사관리의 자료를 교육통계로 취합해 오는 연계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통계의 학업중단 학생 상황 장표에서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나이스 학적 업무 메뉴를 통해 3월에 집계되는 학업중단의 학업중단 학생 조사관리 자료는 4월에 교육통계의 학업중단 학생 상황 장표로 연계되고, 5월에 초중등 정보공시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로 연계 및 활용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학업중단과 교육통계의 연계 및 수정 프로세스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업중단 학생 조사관리 자료를 취합해 온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원자료 취합 후 통계자료 작성의 학업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살펴보면, 상단의 학업중단 학생 상황 장표와 하단의 학생 변동 상황 장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학업중단 학생 상황 장표가 학업중단의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서 원자료를 취합해 오는 장표입니다. 학업중단 비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학업중단과 교육통계의 양쪽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일시와 학업중단 마감일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 오류가 있을 경우, 학업중단 학생 상황은 직접 자료 수정과 입력이 불가능함으로, 학업중단, 학업중단 조사관리를 수정한 후 재취합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학업중단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학업중단의 학업중단 조사관리 자료가 마감 취소 상태가 되어 수정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며, 수정된 학적 자료를 재집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학교의 학업중단 담당자에게 학업중단 학생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하고, 학적의 자료 수정 및 학업중단, 학업중단 조사관리의 재집계와 마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업중단 담당자가 학업중단 학생 조사관리 자료를 재집계 및 마감을 완료했다면, 교육통계 담당자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학업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하여, 취합 버튼과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학업중단 학생 자료를 재취합하게 됩니다. 다른 항목까지 같이 재취합하게 되면, 통계 자료 작성에서 입력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됨으로, 반드시 학업중단 학생 및 학생 변동 상황 항목만 체크한 후 재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 및 직속기관 담당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개황, 교원현황, 연수, 이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개황입니다. 학교개황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4월 1일 기준의 기존교와 휴교,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의 신설교와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변경사항으로 살인유치원 대상의 대표자명 항목이 추가되었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학교개황은 교육통계 기본 조사장표로 학교개황을 저장한 이후 나머지 조사장표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각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는 학교개황을 저장한 후 교육통계 입력자에게 자료 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개황 입력 화면은 노란색, 흰색, 밑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2024년 4월 1일 기준의 나이스 자료로 취합되어 있으며, 확인 후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나이스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며, 전년도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항목은 시도 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먼저, 학교명과 교장명입니다. 학교명은 정식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조사합니다. 학교 영문명은 정식 영문명으로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나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장명은 4월 1일 당시의 교장명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미발령, 대기발령의 사유로 교장이 공석이라면, 직무대리를 체크하고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라면, 직무대리가 아님으로 직무대리 여부에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과 교장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정식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영문명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 입력 시 오입력 사례입니다. 비공식 영문명, 특수기호 포함, 띄어쓰기 생략 등 오입력 사례를 참고하여 바르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명 입력 시, 경설류치원과 분교장은 상위학교의 교장명으로 입력합니다. 동일재단의 고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교장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장 겸임 시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으며, 교원 현황장표는 중복되지 않도록 원 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휴직, 파견 등으로 공석은 아니지만 직무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설립 현황에서는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신규 조사 항목으로 대표자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종류별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입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 개원일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 사항으로는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의부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음,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에서는 주야 구분, 남녀 구분, 교장 공모제, 특수학교 장애 영역을 조사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되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고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합니다. 단, 인가받은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별도 조사 항목으로 소유 형태와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물을 조사합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물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진의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은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관이나 놀이공간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외에 해당하는 체육장 놀이터의 해당 면적은 학교용지 현황 장표의 체육장 면적에 해당함으로 이를 참고하여 자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 중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행정실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은 학교 개황 입력 화면의 밑줄 항목으로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입니다.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교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및 강사와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과 강사, 타기관 소속의 파견 교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만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통계 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은 나이스 원자료 취합 및 정보 공시 연계 장표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 항목 중 근로계약 시간 항목이 주당 근로계약 시간으로 항목명이 변경되었고, 신규 임용교원 교원 자격증 항목이 교원 자격증으로 항목 변경 및 조사 대상이 정규 교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파견 교사 또는 순회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원적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 및 단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계약 후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임으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여러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교원 현황은 정원 내외 관계없이 4월 1일 기준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을 조사함으로 기간제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유치원 조사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원, 정규 교육 과정 시간의 보조가 아닌 전담으로 수업하는 강사를 조사합니다. 방과 후 과정 강사와 특별활동 시간에 한시적으로 특수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외부업체 소속된 강사, 보조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1일 기준 살인 유치원 강사는 0명이므로 강사가 입력된 살인 유치원은 해당 강사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교원 현황 첫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된 교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여 취합이 누락된 교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리스트에서 누락된 교원은 나이스 원자료가 밑취합된 교원입니다.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의 나이스 원자료 취합 조건입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취합되며 재직 및 휴직 상태의 정규 교원은 근무사항의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교원은 근무사항의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근무사항의 재직 상태가 입력된 경우 취합됩니다. 교원 현황의 경우 조사 항목이 많아 원자료 취합이 매우 중요한 장표이므로 조사 시작 전 교원의 인사기록을 확인하여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일부 교원이 밑취합된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밑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밑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라면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교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 후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라면 전년도 자료를 클릭하여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밑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강사 적용은 조사 대상인 강사가 밑취합된 경우 활용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입력된 강사라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전년도 하반기 내용으로 적용됨으로 강사의 자료를 확인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필수 확인은 자료의 저장 여부를 의미하며 저장 후 Y로 변경됩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다음의 7개 항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형태와 주당 근로계약 시간은 국립과 공립유치원만 조사하는 항목이며 주당 근로계약 시간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정규 과정인 누리 과정 시수만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누리 과정은 주당 20에서 25시 수임으로 이에 유의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의 교원별 입력 장표입니다. 일부 항목은 학제별로 조사 여부가 다릅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초등학교는 미입력 항목이며 주당 수업 시수의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교원 자격증은 상반기 변경 사항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정규 교원의 교원 자격증을 취합 및 조회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학제의 정규 교원이라면 자격증 가져오기, 자격증 조회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신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교원 기본 사항으로 호봉과 직위를 조사합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 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4년 근속가본 금액과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 직위로 입력합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은 일부 항목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기간제 항목 중 주당 근로계약 시간은 기간제 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합니다. 보직 교사 직위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일치하는 직위가 없는 경우 유사 직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경우 보직 교사로 교육청에 임용 보고되었거나 보직 교사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하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회화 보조 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외국어 교과의 보조 회화가 아닌 교과목 전담 교원인 경우 아니오로 선택하며 다문화 언어 강사도 외국어 교과의 보조 교사가 아님으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 상황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의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선택하며 재직, 휴직, 퇴직 상태로 구분합니다. 변동 구분이 학연,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별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파견 교원의 파견지 중 학교는 유, 초, 중 등 학교에 해당함으로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파견 간 경우 파견지를 학교가 아닌 그 외 기타로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파견인 교원의 파견지를 학교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한 날짜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1년간 육아휴직 후 2024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연장한 경우 휴직 시작일은 연장 시작일인 2024년 3월 1일로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교원은 마지막 변동 상황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휴직, 파견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휴직, 파견으로 선택합니다. 도내 이동, 도외 전입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도내 이동, 도외 전입으로 선택합니다. 휴직, 출산휴가 중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발생했다면 휴직, 출산휴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 재직에 해당하며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계약한 경우 신규 채용임으로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이 동일학교에서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된 경우 기간제 교원의 퇴직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합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 시 지속 근무임으로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경력현황은 현임교 발령일과 교육경력을 조사합니다. 교육경력은 교원경력과 교원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경력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상태의 경력에 해당함으로 포봉 인정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재직상태에 해당함으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기간과 학위취득, 대학원 연구경력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됩니다. 3월 1일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조사기준일이 4월 1일임으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및 교원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종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전문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해당함으로 학사학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교원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지 자격으로는 최상급 자격증, 자격증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 유무를 조사합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현재 학교급과 직위, 담당과목 기준의 최상위 자격증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입력하며, 임용과목 이외의 교원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격증과 자격증 표시과목의 입력 예시입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4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 4월 1일 기준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학교급과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사서, 보건, 영향,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증 표시과목은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 자격증 표시과목에서 분야는 기타, 표시과목은 사서, 보건, 영향,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관련 교원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타 교과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위는 채용직위로 입력하고, 자격증은 교원의 실제 보유자격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사서교사가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고, 국어교사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이정, 자격증 표시과목은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사서교사가 교원 자격증은 없고, 정사서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이며,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으므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기타,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교원 자격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정규교원에 대한 자격증 정보를 취합하여 조회하는 항목입니다. 기존의 정규 신규임용 교원에서 정규교원 전체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항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학제의 정규교원이라면, 반드시 자격증 가져오기와 자격증 조회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정보는 직접 수정이 불가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이스 교원인사의 인사기록 자격면허를 수정한 후 재취합해야 합니다. 등록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 없이 입력한 교원은 바로 취합이 불가함으로 교원현황을 저장한 후 자격증 가져오기를 통해 취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자료를 취합하고 자격증 조회를 통하여 취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이 대기발령에 의해 교원현황의 현임교 발령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교원이라면 최상급 자격증 자격증 표시 과목 등 소지자격 입력 시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주당 정규 수업 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 시수 입력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수만 입력함으로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시수에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단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 버튼을 클릭하면 과목을 추가하거나 입력된 교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과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학년 조회 교육과정 및 교과 선택 과목명 조회 과목명 선택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선택한 과목이 추가됩니다.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 시술을 입력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중등 및 기타 학교에서 교장 교감 과 같이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의 입력 방법입니다. 1학년 기본 교육 과정 선택 교과에서 기타 과목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영 시술을 입력합니다. 일반 중등 학교의 특수 교사는 1학년 기본 교육 과정 선택 교과에서 기타 특수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교원의 수업 시술을 입력합니다. 특수 교사의 경우 교육 계획서 또는 개인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술을 입력합니다. 수업 시술을 미입력하는 오입력 사례가 많으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원은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배정된 경우라면 대체 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술을 입력합니다. 시간표상 담당 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영 시술을 입력합니다. 휴가 휴직 교원의 대체 교원은 담당하게 된 과목과 수업 시술을 입력합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 전공과와 각종 학교의 초등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과목은 다음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으로 수업과정 초빙현황 과목전담 단임구분 등을 조사합니다. 수업시간표 편성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만 조사하며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업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교원 중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경우에 하나여 조사하며 교원의 수업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교원이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전담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단임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지도만 전담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수학급 단임교원을 과목전담교원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초빙현황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요청에 따라 임용된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를 조사합니다. 현 학교로의 초빙교사 여부를 조사하며 취합된 초빙교원 발령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초빙현황 미해당 사항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구분은 단임교원의 담당학년과 학급구분을 조사합니다. 입력시 단임수당을 받는 특수교사와 기간제교원의 단임여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통계수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임교원의 병가나 휴직으로 인해 대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여 단임을 막고 단임수당도 수령한다면 단임구분은 기간제교원에게만 입력하고 병가나 휴직교원은 단임교원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파견교사가 파견교에서 단임인 경우 원소속교에서 파견교의 단임구분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식,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장표의 학급구분과 학년을 참고하여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특히,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이나 소규모 학교의 일반학급의 경우 담당학년은 복식학급 학생현황장표의 인가학년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당 교육활동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는 주당 정규일과 시간인 40시간 내에서 수업준비나 학생상담 등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한 행정업무 등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장이나 교감 등의 비교가 교원도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의 단임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단임구분은 연령별 학생현황의 학년, 학급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복식학급의 단임교원의 담당학년은 학생현황 장표의 인가학년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검증 출력물의 학년별 학급수 및 단임교원 현황 출력물을 확인하여 단임구분 입력이 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주당 정규 일과 시간인 40시간 에서 상담 연구 활동 등의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치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와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 입력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교원의 일과가 다음과 같다면 주당 수업 시수는 누리과정 시수만 입력함으로 20시수로 입력합니다. 일과 중 수업과 수업준비의 교육활동을 제외하면 16시부터 17시까지의 행정업무 1시간만 남음으로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행정업무 시간인 5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예시를 참고하여 데이터가 오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하며 직위는 시간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에 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수입니다. 연수 이수는 재직 휴직 휴가 파견 중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이수한 연수 현황을 조사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교원 현황 장표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 이수 장표는 교원 현황에서 저장이 완료된 교원에 하나여 입력이 가능하며 교원 현황에서 교원을 삭제하면 해당 교원의 연수 이수도 함께 삭제됩니다. 교원 현황 재취합 시에는 연수 이수도 함께 재취합 되어 자료가 초기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원 현황 장표에서 저장이 완료된 교원만 입력이 가능함으로 교원 현황의 모든 교원을 저장한 이후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교원별 이수연황을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연수 이수 내역이 0인 경우 연수 이수 가 등록되지 않은 교원 입니다. 문구가 보이며 자료 저장 후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엑셀 자료 내리기 자료 올리기 기능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입력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 입니다. 연수 종류는 직무 연수 자격 연수 특별 연수 기타 연수로 구분합니다. 연수 종료 일이 조사 기준 이래 포함되어 있고 수료증을 발급받는 연수에 하나여 조사합니다. 교육청 실시 연수 중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으나 수료 내역이 확인되는 연수는 포함하여 조사함으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종료일에 따른 입력 방법입니다. 연수 종료일이 예시 1번과 같이 조사 기준 이래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입력하고 2번 예시와 같이 연수 종료일이 조사 기준 이래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외합니다.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를 원격 연수 형태로 이수한 경우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동일 연수를 여러 기간에 나누어 이수한 경우 연수의 수는 1회 시간은 연수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나이스 교원인사에서 연수 이수 기록이 누락된 경우 교육청 연수 등록 담당자의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 교원 현황 연수 이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교직원 정원,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용지 현황은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지와 부속 토지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전년도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 용지 현황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었으나 밑취합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자료 적용이 가능하오니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학교 용지는 크게 교지와 부속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을 입력합니다. 교지는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전체 교지에서 체육장을 제외한 면적을 교사대지에 입력하고 운동장과 같은 실외 체육공간에 해당하는 면적을 체육장에 입력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학교 개왕의 체육장, 놀이터 유물을 실외로 선택한 경우 학교 용지 현황의 면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학교 용지 중 교지 이외의 용지는 농장, 연습림, 기타로 구분하여 부속 토지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학교 용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 사용하는 학교 모두 공동 사용 여부는 예로 입력하고 공동 사용 중인 학교를 검색하여 학교명을 입력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상위 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용지 면적을 0으로 입력하고 공동 사용 여부는 예, 공동 사용 학교명은 상위 초등학교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병설 및 통합학교 역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용지 면적을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 사용 여부는 예, 공동 사용 학교명은 두 학교 모두 입력합니다.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유, 초, 중 등 학교 용지의 조사 대상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용지 면적은 실제 사용 중인 면적만 입력하고 공동 사용 여부는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건물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조사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상위 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었으나 수업 관련실이 있는 건물은 건물 현황에 입력합니다. 무허가 건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이동식 건물과 아파트 및 빌라의 일부를 사택이나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건물 현황은 학교 용지 현황과 마찬가지로 원자료 취합 항목이었으나 미취합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었으나 수업 관련실이 있는 건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24년도에는 건물 현황에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각 건물별로 해당 현황을 입력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다른 학재와 달리 비상재 대비시설과 건물 유형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건물 현황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년도 자료를 적용하고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의 전년도 자료는 건물 현황 장표에서 일괄 적용합니다. 건물 현황 조사 항목 중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입력 자료 중 건물명은 실용도별 현황과 냉난방 현황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고 연면적은 건물 각 층별 면적의 합계값을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면적과 층소위 고비 연면적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연면적 입력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수업관련실이 있는 옥상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은 건물 내부 공간의 사용용도와 냉난방 현황을 조사하는 장표로 건물별 면적과 실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의 건물별 연면적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용도별 현황과 냉난방 현황의 건물별 실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입력한 실수가 냉난방 현황 장표로 자동 연계되며, 연계된 실수와 냉난방 현황의 실수가 불일치할 경우 저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물 현황,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 순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운영 시작 연도, 구조보강 연도, 내진 보강 연도 항목은 선택 입력 항목임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비상재 대비시설과 건물 유형은 유치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지침을 참고하여 유치원에 설치된 비상재 대비시설과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병설 또는 통합학교와 같이 같은 용지 안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 현황을 각각 입력하되 체육관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 재산대장에 명시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한 건물을 여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분리 입력이 불가능함으로 재산대장에 명시된 학교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실용도별 현황, 냉난방 현황, 에너지 사용량 장표 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용도별 현황입니다. 각 건물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교수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관리 행정 공간, 기타 시설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실의 실수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건물 현황과 마찬가지로 병설 유치원의 경우 상위 초등학교에서 일괄 입력함으로 입력하지 않으며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위 센터, 특수교육 지원 센터 역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실용도별 현황 입력 유의사항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병설 및 통합학교 또는 건물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재산대장을 기준으로 건물 현황을 입력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건물 일부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수업교실은 교수학습 공간의 일반 교실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실별 현황 입력 시 실수와 면적이 없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으며 면적이 소수점인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합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기숙사로 입력한 실수와 면적은 기숙사 현황 장표로 자동 연계되며 만약 기숙사 현황에 연계된 실수와 면적을 수정해야 할 경우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실용도별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의 건물 현황에서 입력한 건물 번호, 건물명, 연면적, 건물 구조가 자동 연계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건물명을 클릭하면 하단 그림과 같이 실용도별 현황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건물 현황에서 연계된 건물 연면적과 각 실별로 입력한 면적의 합이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실구분별 입력 지침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수와 면적을 조사합니다. 교수 학습 공간은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 교실, 수준별 교실과 같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학습 지원 공간은 도서실,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원 지원 공간은 교과 연구실, 교사 회의실, 휴게실 등 교원의 수업에 관한 준비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며 학생 지원 공간은 학생 휴게실, 동아리실 등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기타 지원 공간으로는 식당, 생활 지도실, 상담실, 위클래스, 매점 등의 공간이 있으며 관리 행정 공간에는 교장실, 행정실, 방송실, 관리실, 인쇄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보건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보건, 위생 공간과 기숙사, 사택 등의 기타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는 경우 주 용도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공유 면적의 경우 현관, 로비, 복도, 계단과 같이 실이 나누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해당 면적의 합을 입력하되 실수는 반드시 1로 입력합니다. 기숙사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 건물관리대장에서 기숙사로 등재된 시설 현황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기숙사로 입력한 실수 및 면적이 연계되므로 실용도별 현황을 먼저 입력한 후 기숙사 현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숙사 현황의 실수나 면적을 수정해야 할 경우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기숙사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는 건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부 합숙소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건물관리대장의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숙사 현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실인원은 없지만 건물관리대장의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한 개의 기숙사를 두 개 이상의 학교에서 공동 사용하는 경우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를 관리하는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재실인원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를 의미함으로 사감 또는 관리교원이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관리인원은 사감과 같이 기숙사를 관리감독하는 인원 수를 입력하며 전담 관리하는 계약직 직원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자 없이 교직원, 수위, 경비원, 외부 용역업체 등이 대신 관리하는 경우 관리인원은 0명으로 입력합니다. 냉난방 현황입니다. 건물별로 난방,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면적과 실수를 조사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상위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제외되며 병설 또는 통합학교, 건물을 통합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재산대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냉난방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건물 번호를 선택하면 건물 현황에서 입력한 건물명이 자동 연계됩니다. 실용도별 현황에서 연계된 동별 연면적과 실수는 냉난방 현황에서 입력한 동별 연면적 및 실수와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의 면적은 난방 면적과 중복됨으로 건물별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은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비난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수와 면적을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용도별의 건물별 연면적과 실수는 냉난방 현황의 연면적과 실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실수와 면적을 입력하며 해당 없는 에너지원은 0으로 입력합니다. 비난방은 난방을 하지 않는 면적과 실수를 입력하되, 실용도별 현황의 기타시설 중 공유면적이 비난방인 경우 실수를 1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난방이 중복되는 경우 개별, 중앙, 지역난방 순으로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해당되는 면적과 실수를 입력합니다. 냉방, 바닥난방, 신재생에너지의 면적은 난방 면적과 중복됨으로 건물별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면적은 동별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요금을 조사하며, 병설류치원은 상위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전기, 물, 가스 등 에너지 종류별로 연간 사용량과 요금을 입력하되, 소수점 입력이 불가함으로 반올림하여 정수로 입력합니다. 사용량 없이 기본요금만 납부하는 경우, 사용량은 1, 요금은 기본요금의 합산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은 일반전력과 심야전력을 구분하여 조사하며, 연중 최대 수요전력은 연중 최대 사용량이 아닌 특정 순간 사용한 최대 전력, 즉 피크 전력을 의미합니다. 연중 최대 수요전력은 계약전력과 유사한 수치이며, 만약 계약전력이 20kW 미만인 경우와 계량기 미설치로 연중 최대 수요전력을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파워플래너 또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파워플래너를 활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한전 파워플래너에 로그인하여 월별 청구요금 및 월별 사용량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활용한 입력 방법입니다. 요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입력할 경우 당월 사용요금이 2월에 청구됨으로 2월 청구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최대 수요전력을 사용량으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력의 요금 청구서를 보시면 계약전력은 300, 당월 최대 수요전력은 136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수요전력은 계약전력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치임으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상수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조사하며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합니다. 요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입력할 경우 당월 사용요금이 2월에 청구됨으로 2월 청구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스, 유류, 탄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량과 요금을 입력합니다. 가스 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입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사용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맞는지 확인하여 입력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누적 발전량이 아닌 2023년 한 해 동안의 발전량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일반 상권 건물에서 살인유치원이 에너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실제 유치원이 납부하는 요금의 비율로 계산하여 사용량 및 요금을 입력합니다. 둘째, 가스 사용량 입력 시 단위 환산이 필요한 경우, 입력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스 단위 환산표에 체크한 후 사용량을 입력하면, 교육통계 입력 단위에 맞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보유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터 현황을 조사합니다. 불용, 파손, 불량으로 미사용 중인 컴퓨터와 학교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는 민간 참여 컴퓨터, 컴퓨터가 아닌 전상기기 등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컴퓨터 본체를 기준으로 컴퓨터 현황을 파악함으로 본체 없이 모니터만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입력 화면과 같이 구입연도, 사용자, 컴퓨터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합니다. 물품대장과 실제 사용하는 학교가 다른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경설유치원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입력합니다. 또한, 두 개 학교가 공동 사용하는 컴퓨터는 물품대장에 등재된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구입연도는 물품대장의 구입일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학생용, 교원용, 직원용,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되, 사용자가 중복될 경우 사용비중이 높은 구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구분 시, 학생용은 학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를 입력하고, 학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도서실, 학생회실, 취업준비실 등의 컴퓨터는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컴퓨터 종류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기타로 구분합니다. 학생용 데스크톱은 컴퓨터 실습실과 컴퓨터 실습실 외로 사용 공간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컴퓨터 실습실에서 교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학생용이 아닌 교원용으로 입력합니다. 서버 PC의 경우 사용자를 기타, 컴퓨터 종류는 데스크톱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도서관 수, 직원 수, 장서 수 등 현황을 조사하며 학생 대출자 수 및 대출 자료 수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예산액을 입력할 때 학교회계 본 예산서 세출 항목을 참고 입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도서관이 있으나 예산이 없는 학교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 입력하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합니다. 도서관은 없으나 학급 문고 형태와 같이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현황을 입력하고 예산이 없거나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합니다. 항목별 입력 지침입니다. 보통 교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서관 수에 포함하여 입력하되 도서 열람 또는 검색만 하는 장소나 전자도서관은 제외합니다. 도서관 교직원 수는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상태인 사서교사와 직원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휴직자는 제외하며 휴직자의 대체 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사서교사 수는 사서교사로 임용 또는 채용된 정규, 기간제 교원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원은 제외됨으로 교원의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에는 정규 및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사서 직원 수를 입력하며 사서 자격증 보유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 자원봉사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은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좌석 수는 도서관 의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장서 수는 도서와 비도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연간 학생 대출자 수와 대출 자료 수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연간 대출 현황을 입력합니다. 한 학생이 이틀에 걸쳐 각각 대출한 경우 대출자 수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입력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2024학년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에 편성된 본예산 기준으로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자료 구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입력하되, 목적 사업비, 인건비,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지원금은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분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본교에서 예산을 일괄 입력하나, 도서관 예산이 분교장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교장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현황은 DLS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된 경로대로 DLS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환경설정 메뉴의 기관 정보로 들어가면 화면 하단에서 교육통계 참고용 입력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는 경우 시도교육청 센터 관리자가 데이터 생성 전임으로 센터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장서수, 연간학생 대출자, 대출 자료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DLS 시스템에서 출력 운영일지에서 장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 연간물, 장학자료, 기타 자료는 도서로 입력하며, 비도서에는 비도서만 입력합니다. 연간학생 대출자, 대출 자료수는 통계, 대출 통계, 이용자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를 선택하여 학년별 합계를 입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예산액 입력 시에는 본 예산서의 선택적 교육활동, 독서활동 예산액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 예산서를 참고하여 자료구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입력하되,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장표로 2023년 3월 1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의 원격 교육현황을 조사합니다. 학교 전체 학급이 원격 수업을 운영한 일수만 입력하고, 원격 수업 운영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최초 사유로 작성합니다.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2023학년도에 원격 수업을 운영한 일수를 사유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한 번이라도 운영했던 원격 수업 유형과 사용했던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학교 공통 항목 중 교직원 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은 교장, 교감, 교사 정원을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학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국립과 사립학교만 학교에서 직접 입력과 조회가 가능하며, 공립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장표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수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직 정규직원에 해당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학재별 조사장표인 직원 현황에서 정원을 입력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정원 장표와 마찬가지로 국립과 사립학교에서만 직접 입력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립유치원과 학교는 교육청에서 입력하는 장표로 학교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복수직렬인 경우 직렬을 3개까지 추가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재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4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 그리고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 사이에 퇴직한 정규직원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으로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입력 화면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입력 화면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필수 확인이 Y로 변경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교육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직위, 호봉, 직종, 공무원 구분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호봉은 성과 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교육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공로 연수 중인 직원의 변동 구분은 파견으로 선택합니다.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의 연도 4월 1일 사이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직종이 교육공무직인 경우 계약 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라면 초등학교에서 입력함으로 유치원에서는 제외합니다. 유치원 돌봄 전담사와 같이 병설유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함으로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교육공무직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변동 구분을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채용일로 입력하며 현 기관 발령일은 현 학교에 발령된 날짜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간제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오입력이 많은 현 기관 발령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기관 발령일은 무기계약직으로서 현 기관에 발령된 날짜를 조사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 기관 발령일자는 무기계약 전환일로 입력합니다. 만약 A학교에서 무기계약 전환 후 다른 학교인 B학교에 발령되어 근무하는 경우 B학교 발령일로 입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현 기관 발령일과 변동 구분을 입력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동일학교에서 2020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입니다. 현 기관 발령일은 2017년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20년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A학교에서 2018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 후 2020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2024년 1월 1일자로 B학교로 발령받은 경우라면 현 기관 발령일은 B학교 발령일자인 2024년 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직원 현황 장표는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임에도 일부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하시고 교육통계 시스템에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면 누락된 교육공무직 직원의 자료가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입력하던 중 원자료 취합에서 누락된 직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원의 나이스 인사 기록을 수정한 후 다시 직원 현황을 재취합하는 방법입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하는 경우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전년도 교육통계에서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호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전년도 입력 자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직원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교직원 정원, 직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 초중등 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유치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원하수입니다. 연령별 원하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의 연령별, 성별 원하수를 조사합니다. 입력 화면을 살펴보면 연령별 원하수와 연령별 학급현황이 한 장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원하수는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만연령은 교육통계 만연령 산정기준에 따라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생은 만 3세, 2019년생은 만 4세와 같이 교육통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유치원 입학이 불가하며 만 2세 원하는 2021년 1월 및 2월 출생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2세 이하와 만 6세, 만 7세 이상 원하가 있다면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령별 학급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와 정원, 현원을 조사합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표원은 인가학급수와 총정원만 입력하며 폐원은 연령별 학급현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급만 있는 유치원의 경우 총정원은 모집정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유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정원회로 배정받은 경우에 하나여 총정원보다 모집정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편성 모집정원과 유용한 정보에 특수학급이 편성된 유치원의 모집정원을 입력방법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입력장표는 인가와 편성으로 구분됩니다. 인가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가된 학급수와 총정원을 조사합니다. 인가 기준에 따라 학급수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분리하여 입력합니다. 총정원은 학급 구분 없이 입력하며 국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 학급현성 지침에 따른 총정원을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인가 당시의 총정원을 입력합니다. 편성학급수는 4월 1일 기준 실제 편성된 학급수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모집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학급별로 입력합니다. 연령학급에 편성된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의 정원은 일반학급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만 3세반의 모집정원이 14명, 특수학급의 2명이 배정된 경우 만 3세반 12명, 특수학급 2명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재취원 유아와 신입 모집 유아를 포함한 당초 총 모집정원을 입력합니다. 신입 모집인원만 입력하거나 현원을 정원으로 입력하는 오류가 많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은 각 학급별로 소속된 원화 수를 남여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만 2세의 원화가 만 3세반에 편성되었다면 해당 원화는 만 3세반의 현원으로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경우 특수학급의 현원으로 입력하며 일반학급에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완전통합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학급 현원으로 입력합니다. 연령별 원화 수와 연령별 학급 현황의 장표 간 유의사항입니다. 전년도 자료를 클릭하면 전년도 입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입력한 학급과 정원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원화 수의 남녀 원화 수는 연령별 학급 현황의 편성 남녀 현원과 반드시 일치해야 저장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모집정원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2024학년도의 유치원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당초 모집정원을 입력합니다. 신규 모집인원과 현원을 모집정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유치원 모집요강입니다. 모집정원은 모집인원이 아닌 정원을 입력합니다. 일반학급 만 3세반부터 만 5세반의 정원을 합하여 입력하며, 특수학급의 정원은 연령학급인 일반학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급과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시 장표 간 일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별 학급 현황의 특수학급, 순회학급의 원화수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의 특수학급, 순회학급의 원화수는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학습장애는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장표를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며, 장애 영역은 총 9개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입원화수입니다. 신입원화의 경우 2024년 3월 최초 입학일 기준으로 입력하며, 당의 연도 신규로 입학한 원화수를 입력합니다. 재취어나, 진급원화를 신입원화로 오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원화수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원화수입니다. 2023학년도에 유치원 과정을 완전하게 졸업한 원화를 입력하며, 연령반 수료원화는 졸업원화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직원 현황으로 살인유치원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직원은 공통조사 항목인 직원현황 장표에서 입력합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원, 무기계약 직원, 매년 계약하는 직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조사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중 1년 미만 근무자 및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원으로 채용되었으나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교원은 직원이 아님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직원은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일반직은 일반 행정, 사무엄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행정업무 이외의 기능직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사, 운전기사와 같은 직원은 기타직으로 입력합니다. 일반직과 기타직 업무를 병행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주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일반직, 행정직만 입력하며, 인가된 정원이 없는 경우 현원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 현황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만 해당하는 장표로 4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부모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출신국적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제시된 화면은 다문화학생 현황의 입력 화면입니다. 다문화학생 현황은 국제결혼 가정자녀와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조선족은 중국, 한국계에 고려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국계로 입력합니다.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 화면에 보이는 국가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 지침입니다. 첫 번째,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한국인이었던 자녀에게 재혼으로 외국인 부모가 생긴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인 부모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도 포함하며,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재혼한 경우도 중도입국 자녀에 포함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재외동포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